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현 quen el show. 13빠야 할게요. 고고. 한 명 안 달리는데. 세 마리였다 아 이거 진짜 데리고 때려면 앞에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나이스 저 재생면도 망이라서 먼저 가십시오 아 나 1-4-4야 재생면도 나도 1-4-4야 나도 왠지 카츠 정말 부드럽다 했다 어떻게 할 때는 1-4-4지 아 어 귀가 없습니다 왠지 시작할때 원숭이가 쳤는데 날아가더라구요 원숭이는 안돼 모두갑시다 싹 가능 원투 주면 안된다 아 아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졌어? 졌어 졌어 아 나 재생면도 떼네 개망의 쯧 뭐야 어 누가 떨어졌는데 1명 1명 다운 원숭이 화이팅 원숭이 화이팅 원숭이 화이팅 1,2,3 원숭이 화이팅 원숭이 타요 원숭이 개지럽다 진짜 원숭이는 번져갈래? 나 아웃할게 닦아놓은길 제가 닦아놓은길 편하게 달리겠습니다 영 안되면 나 그냥 주차할게 돌리고 맞고 끝 나이스 누가 돌린거야? 제가요 완전 잘 돌렸어 그냥 편하게 가야겠어 안 돌렸다 다행이다 아 원숭님 때문에 편하게 달려야겠네 1,1 굿 아 근데 원숭이 팀 좀 헷갈린다 그릴려고 이거 팀인데 아 진짜요? 팀킬이네 이게 아니고 이게 드립감이 좋더라고 하나 다운 신선할게 아 원숭씨 제가 눌볼게요 빨리 가세요 제가 눌거야 아 원숭씨 원숭씨를 헷갈려 개피하면 다 날라 버릴거야 아 나 원숭씨때 7등까지 왔어 뭐 다 막아 아 원숭씨가 날라갔는데 원숭씨가 날라갔는데 원숭씨가 날라갔는데 어 황금하차 산옥 산옥이요? 아 사누 아 이것도 배가 아 이거 쫓게 사누하면 부트캠프 3창이지 아 나 이제 또다와놔 세칸형 성찰 엄청 좋아하셔 또다왓다 왜 또다왓 답답해서 다왔다 너는 베리니가 아픈 마음은 뭐지 저도 베리니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형 너무 빨랐습니다 형은 유튜브에 박제되어 있지 나 베리니였을 때 병원이 차로 막 깔아 뭉개고 그랬지 살아있다 아직 아니 엠투보 괜찮건 알아? 이등 살아있어 아직 에랑개보? 엠투보 엠투보가 왜? 기억도 안나는데 오 이게 베리니때잖아 주소맞게 아 아 아 아 태권리샷 못 뺏었어요 2,3,4야 가 그래서 항봉으로 바꿨어 어? 나 이 맵 요즘 파고 있는데 다시 다시 쌓아놓으세요 여기 실패 로그넴 그대로 밀었죠 로그넴 로그넴 두고에 밀렸죠 로그넴 오늘 스타트 개 질린다 로그 로그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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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는 몽싸움이지 로그넴 로그넴 와 드립하는데 드립 로그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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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운 살아있고 원숭이 죽었는데요 좋아좋아 금방 올라가 원숭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나 오늘 밤에 이거 랭크 찍을꺼야 과연 원숭이의 운명은 죽어 죽어 다운 좋아 오우 굿다운이야 굿다운 살았어 아 개재미있어 진짜 먹는거 흐흐흐흐 야 쟤네 강종하겠다 시골에 아니에요 강종은 안할거에요 보사 없엄요 아하 앞에 리버 게임이 왜이렇게 부드럽지 제가 설정해줄 레즈 때문에 흐흐흐흐 끊으니까 그때 이후 방청도 안심해 렉도 없어 컴퓨터 반응 빨라져요 어 맞아 일단 드립감이 되게 부드러워 막자 굿 흐흐흐 베리티야 니란 나랑 거의 스위퍼 역할같은데 흐흐흐흐흐흐 제가 또 뒤에 또 죽이면서 가볼 수 오우 잘 깼다아 자아 젤 신기한게 뭐냐면 태콘이가 그때 설정을 해주고 나서 차가 안정감이 개쩌렀 완전 뜬쩨해졌죠 와 우리 다 못챘네 왔다 헐 아 나 순간 내가 빨간색인 줄 알았어 아하핳 와 주차하네 두 병 보내놨어요 형님 비스트가 딸린다 올라갈게 아 어 그건 좀 기분 상했다 어 차가 왜 이렇게 부드러웠냐 어 아 계속 죽고 있어요 응 보여 차근차근 올라갈게 4등 때리러 왔어요 4등 때리러 왔어요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나이스 개꿀 개꿀 개질했다 잘 밀었다 센타잉 어 원투네 네 엉각기 개꿀 시계 맺었습니다 시계 맺었습니다 어어 나팬 누구니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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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고 싶다 허허 처음별로 2등 흔들어 놨어요 기 Schritt 빠랐다 니 돌려왔어 실패 고정 와 주차 저렇게 하네 장난할 뻔 질 어 1등 안주면 됩니다. 때려놨어요. 얘들 사고 났다. 1등 다운. 보인다. 한 명 꽂아놨어. 우리도 가시죠. 카페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작아주세요. 와 상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샌스 님이 7급 룰렛을 한 번 돌렸는데 꽝이네요. 샌스야. 그거 아니야. 잠풍이라고. 아 노방둥 너무 하고 싶다. 잠풍으로 지금 노방둥 노리신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샌스 다운. 오우 씨. 떨어질 뻔. 뭐야 이 독백이. nowhere 작 характер. 장신가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누가 망한자아악. 잊세다 그icity 이 곳에 내려간다. 인강을 1등 박는다 잘 달린다 아 나 억울해 나 좀 뛰어라 거리 차이 5-2 다오 부타테 당했죠 어 개박치누 앞으로 일해야됩니다 도졌다 오우 누가 귀요미 달토끼 캐릭터반네 오우 괜찮아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다운 힐 다운 오 누구야 개꿀 아 힐 제가 죽어놨어요 완전 좋아 어 이제 올라가볼까 나 왔어 바로디야 헤리 서포스탄 센터야 그냥 가 그냥 가야 돼 쫌 거치로 간다 1,2만 안주면 이겠는데? 아. 2,3,4.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토끼 너무 귀엽지 않냐? 별로요. 이런. 어. 어. 나쁜 사람. 에, 클레드리는 굴대예요. 어, 씨불. 어, 씨불.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잘 가시게 센터 1등만 한 번 빠졌다 아 이거 눈 와서 말렸네 눈 안 왔는데 아 에바지 사명 떨어졌어 사드형 엘 빠져 안 빠졌네 원투네 원투야 아니 막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앞에서 그대로 둘이 깠으면 2,4,5,6 이기는건데 네 surtout 살았다 살았다 오우 와우 엉가겠다오 오오오오 해비 오오오 오오 잠깐만 개방했다 해비에서 물찾아 아유 만나서 반가워갖고 인사한건데 아 따워 아니네 모른다 이거 화면마 야 화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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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안되네 2등하긴 했는데 2,4,5,8이야 콜 아 2,5,4,4,5,4,4,4,4,4,4,4,4,5,4 이 맵만 하면 항상 맥 끌리는데 거기 초반에만 렉 걸리더라 살짝 내려올게 다 뚫어 다 때려 부숴 아 아 와 잠깐만 다 됐다 아 뭐했지 뭐했지 오우야 다 맞고있네 어 잠깐만 물었다 이거 이사무치 이사무치 졌다 이사무치 이제 이기자 아 엉각기 아 엉각기 엉각기 어떻게 코너에서 두번을 막냐 와 대단한 친구야 꾸나노 쟀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따 막아놨어. 이따 막아놨어. 위기는 기회다. 그냥 위기일 수도 있고. 아냐. 앞에 있잖아. 이랬지 잡은 쟤. 이따.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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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 OK. 다 차이. OK. OK. 뚫어 뚫어. 그저 부실 뿐이야. 1등만. 아 씨. 우리 팀. 갑자기. 아 온다키 뭐하냐. 아니 우리 팀 갑자기 왜 다 사라지죠? 아니 왜 나를 막다하냐. 어? 눅눅. 아 일곱.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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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不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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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맞췄쓰 방금 맞췄쓰 아아 덜 걸렸어 터졌다 이거 큰일 났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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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칠 이제부터 모르는 맨 나오면 다 패스할 뿐 아이 괜찮습니다 이제 웬만한거 해도 돼요 그냥 살짝 어 어 할래야겠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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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지.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이기면 좋고 지면 나쁘고 월거지. 그래도 6판 이겼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순위만 먹읍시다. 한 명 죽여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매드무브 일찍 씁니다. 원래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님 달래십시오. 형님 달래십시오. 형님 달래십시오. 형님 달래십시오. 형님 상 Searching. 여기서 후추미닌가 부겨냈는 것 같아서 억 once. 오늘 다 운동을 일반적zie. 상황이 많ã. äh socket ket by. 오프. X하고 하나는 망도 괜찮습니다. 엉갓기 출동! 어디서만 가야 잘 막았다고 소문이 났다. 아웃. 좋다. 일어났어. 여기 조심! 빠지지 말고. 먼저 갈게요. 어우 너무 더러운데? 이거? 밀렸어. 오케이. 가능 가능. 숨이 좋아. 오오. 잠깐만. 오케이. 스톱 스톱. 다 난다.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빠졌네. 이겼다. 원투만 안준대. 여기 1등이야. 어 이겼다. 어 위험한데. 나도 실수해가지고. 나 일부러 주차했는데 뒤에서 밀어버렸어. 엉갓기 보내고 엉갓기가 막히고 내가 1등 했다. 좋아. 설계 좋았다. 다시 원정리 가야겠다. 망할거야. 망 어때? 망 좋아요. 망 괜찮아요? 나 봄물이 좋아. 봄물 갑시다. 패스 불가해. 봄물 전에 거 뭐였지? 로비? 로비 합시다. 로비 초반에 망하면 올라가기 힘든데. 나 그냥 달려야겠다. 나 드립 안칠까? 한 명 안달리는데? 주현씨 안달리. 아님. 주현씨 안달리. 오케오케오케오케 와 뭐야 이거 오케오케오케오케 칠팔 고정 와 씹혔다 깨켰다 괜찮 괜찮 6등까지 나게 내가 몬트만 주지마 전혀 죽었어 나이스 아 아 3명 1명 죽였다 괜찮아요 7,8만 7,8 조종이라서 4등 거리 멀어요 4등 안줍니다 4등 절대 못가 저거 1등이다 1,3 5,5 4등 사고나고 내가 찔벙 막강 갑니다 와 이거는 열아홉하잖아 와 1해줄까? 내가 중간이네 1,2 1,2 1,2 1,2 1,2 1,2 1,2 딜들 살짝 당험했다 당험했다 이사할게요 아 안전하게 가야겠다 아 딜 아 딜 와 나 전 심각했어 제가 또 죽였어요 이케 이케 아우 마지막 맵 한 동을 안 샀네 제가 계속 죽였어요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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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엉갓기 리타요. 엉갓기 푸페 루키 갓기로 바쁘세요. 엉갓기 리타요. 엉갓기 리타요.